얼마 전 고대 구로병원에서 아시아연경성형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팽창형 임플란트 관련된 세미라이브 강의를 해달라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에 새로 생긴 강당이었는데 거의 꽉 찰 만큼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강의 대상이 개원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비용과 선생님들의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선생님들의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까? 그건 아마도 최근에 팽창형 임플란트 결과가 좋아서 그걸 해보고 괜찮았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비용과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미라이브가 뭐냐면 제가 직접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술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나중에 들었지만 제가 강의하는 영상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술하는 거를 직접 수술기를 잘들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아마 저 촬영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촬영하셨던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내공을 다 알려주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 수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강의를 하는 것은 남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거에는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수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러고 나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팽창 임플란트는 사실 삶의 질에 관련된 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그런 의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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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